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7쪽 25번부터 할 차례가 맞죠? 네, 망상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다. 망상이 본래 공적하다. 망상은 본래 공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냥 그뿐입니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그거에 따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과거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업식이라든지 신구의 3업, 생각의 업, 말을 한 업, 행동을 한 업, 이 3업들이 업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모여서 자신의 개성, 성격 이런 것들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고 욱하고 화나는 반응을 할지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좋다라고 반응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달렸느냐? 나에게 달렸다고 느끼지만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로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연 따라 모였던 과거의 수많은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 어떤 내 반응 패턴이라든지 업장, 업식을 보고서는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가 있지 않느냐 나라는 게 고정되게 실체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반응했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반응하는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업식이 많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뭘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부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그렇게 화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을 일으켜서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이타적이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과거가 없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마주하는,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마주하는 것은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과거를 빼고 미래를 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분별을 빼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모든 생각은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걸 보고 컵이라고 말하려면 그건 바로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 어느 땐가 이걸 컵이라고 배워 이걸 명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명, 이름 명자와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을 과거에 이것을 이런 모양을 보고 컵이라고 배웠던 그건 과거에 배운 거잖아요. 또 어떤 걸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스님? 스님에 대한 이미지 불교신자들은 스님을 보면 아, 스님이구나 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뭐 타종교인들이라든지 불교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 같으면 사탄이나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건 본인의 업식에 따라 그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저를 딱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스님이라고 하는 건 벌써 과거로 갔다 온 거죠. 생각이 한번 걸러서 저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배워 들어왔던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빗대어서 지금 이것을 분별해서 보고 있는 거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다 분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눈앞에 있는 실제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보고 스님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장면을 보고 법당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별이죠. 그리고 이 분별에 따라 자기 업식의 어떤 업식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스님, 법당, 부처님은 거룩하고 장엄하고 좋은 이미지인 사람은 이걸 보고 아주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겠죠. 또 경건한 마음을 낼 수 있겠죠. 법당에서는 뛰지도 않고 조용하, 나도 모르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할 수 있겠죠. 그건 다 분별이죠. 과거에서 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갓난아기가 탁 있다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겠죠. 그 갓난아이에게는. 스님이라는 상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장엄한다 장엄한다 속대다 성스럽다 이런 분별이 없잖아요. 그럼 그 갓난아이는 그냥 볼 뿐이지 아무런 분별이 없이 그냥 보겠죠. 그죠? 그 갓난아이는 과거나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눈앞에 있는 이 장면 뭐랄까 지금 이 한 컷 영화 필름으로 따지면 그냥 한 컷 옛날에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국어책 같은 데다가 막 우리가 옛날에 그림 말 그려봤잖아요.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막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면 진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는 그 연속된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려면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져야지만 그게 연속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앞에 딱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빼버리면 이 순간은 그냥 그 종이 한 장이잖아요. 종이 한 장에 있는 그 그림 하나잖아요. 이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장면은 분별이 없어요. 여기 시간을 개입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분별을 개입할 때 이게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사실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 자체는 의미가 없죠. 즉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이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고 분별이 없습니다. 성스러울 것도 없고 섞일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거 분별이죠. 자기 분별이죠. 부처님을 보나 저 숲을 보나 화장실에 똥을 보나 분별이 없다면 다를 수 없죠. 다를 것이 없겠죠. 그렇죠? 그냥 그냥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마치 이런 측면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떤 게 드러나지?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떤 게 보일까? 어떤 게 비춰질까? 우린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하면 마치 거울이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듯 거울의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지만 거울이 얘가 거울 자체가 부처님을 비춘다고 막 거룩하다고 막 거울이 부처님에게 삼배를 하겠어요? 거울이 똥을 비춘다고 해서 막 인상을 찡그리겠습니까? 거울이 거울은 좋다 싫다가 없어요. 그냥 비출 뿐이죠.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거울과 같은 성품이 없습니까? 그게 그게 먼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 분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 분별을 가지고 해석해서 세상을 왜곡시켜서 바라보는 거에만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서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이게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이 자리에는 망상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온갖 내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가지고 좋다라고 의미부여를 한 다음에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다라고 의미부여를 한 다음에 싫은 생각은 미워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분별이 없고 추사간택이 없으면 분별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분별에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에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분별에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는 걸 이제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마귀마장이라고도 하고 마왕파순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주로가 생각의 병이에요. 근데 생각의 병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상황만 놓여지면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었고 그게 이제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에 세포 막 더러운 세균 세포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불안감에 목욕을 하면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을 닦고 닦고 또 닦고 막 비누칠을 몇 번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강박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이 생각이 그런 온갖 안 좋은 게 내 몸에 왠지 모르게 붙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이 안 좋은 게 나한테 붙었을 수 있다. 이걸 빨리 떼어내야 된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걸 강박적으로 그 생각이 반복되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이 생각이 진짜야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데 거울에 비춰진 이 모양일 뿐인데 모든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나 TV를 보다가 안 좋은 장면을 보고 나서 나도 저럼 어쩌지? 하는 생각이 우리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면 나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쿵 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보는 인연 따라 눈이 색경을 보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안식 분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분별의 안식은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그동안 인식들이 쌓여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축적되겠죠.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더라도 안근과 색경이 척하면 안식이 생길 뿐 그렇게 해서 분별심이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아파서 나도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이러다가 교통사고나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이었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험앙하다. 반야심경에서 무 안이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척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개 18개가 전부 다 공하다. 본래 없다. 이러잖아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실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연을 접촉하면 과거 업식 때문에 거기서 그냥 분별인식이 일어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인식은 뭐냐면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동일한 생각 분별이 왔다 가는 사람은 좀 더 그게 강렬하게 거기 사로잡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또한 아무리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어도 그냥 분별일 뿐이죠. 인연 따라 일어난 분별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인연 따라 생각 벗내도 왔다 갈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의무부여를 하고 이건 진짜야. 이게 나를 괴롭힘 어쩌지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에 빠지고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로잡혔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공부를 하면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알아차림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아 또 올라왔구나 하고 귀엽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죠. 그 생각이 옛날에는 올라오는 생각마다 나를 막 집어삼키는 괴로운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괴로운 무게감이 싹 사라져요. 그냥 지관 멈추고 보니까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니까 이게 통찰력이고 통찰지이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멈추지 못했어요. 분별을 멈추지 못하니까 분별을 해서 봤단 말이죠. 왜곡해서 보고 내 생각대로 걸러서 현상을 봤는데 이제는 지관 멈추고 본다. 일어나는 생각들이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냥 이런 생각 일어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가볍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에 끌려 다니며 사는 인생이 휘청거리며 사는 인생 대신 그냥 삶이 가벼운 거예요. 뭘 봐도 뭘 봐도 그걸 분별하지 않으니까 혹은 분별해도 그 분별 자체가 공한 줄 아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망상 본래 공적인 줄 아니까 망상은 이렇게 본래 공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망상에 힘을 실어주고 실제라고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할 때만 그게 괴물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켜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는 마귀가 되고 마장이 되고 괴물이 되고 귀신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실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내 생각이 온몸에 나에게 세포가 붙어있을지 몰라 손을 열 번 스무 번 씻지 않으면 손에 안 좋은 세포가 나를 공격할 거야. 그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을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은 평생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강박 이런 이상한 게 내가 느끼기도 이상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각을 자기가 이제는 괴물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되어가지고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실질적인 힘을 지닌 어떤 마구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닫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제압했다라잖아요. 그 마왕 파순이 내 바깥에 있는 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마왕 파순을 세워놓고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내 바깥은 없거든요. 세상에 안팎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분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한 세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망상이 본래 공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만 공족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공족해요. 왜? 삶 전체가 자기 생각이니까. 이거 나예요. 이거 나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나다 이런 생각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이다 이런 생각 없어요. 생각 일어날 때만 있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럼 실제 여러분은 나이가 있습니까? 얘가 넌 몇 살이야라고 할 때 그 나이가 임시로 잠깐 2년 따라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실제라고 믿지 않으면 그 나이에 걸리지 않아요. 나는 죽을 거야. 죽고 나면 막 영화 옛날에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막 화장장에 화장터에 내 몸이 나무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내 몸이 화장터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뜨거울까 어릴 땐 그런 상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우리 할아버님 산소에서 묻는 걸 보고서는 내가 이렇게 딱딱한 땅에 들어가서 묻혀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어릴 때는 그 무서움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공포감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몸이 화장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나요? 내가 죽었으면 아 뜨거울까요? 뭐가 뜨겁겠어요. 얘는 이 몸이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불태웠들 얘가 뜨거워요. 얘도 똑같아요. 죽고 났는데 뭔 문제겠어요. 어르신들은 나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여다 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연따라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랑 동일시하면 내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그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죽고 나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든 죽고 나서 내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은 보면 벌레 싫어하잖아요. 벌레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짐승으로 태어나면 집 없는 바깥에서 산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벌레가 내 몸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실은 난 윤회하기 싫은 거예요. 막 벌레 짐승으로 태어날까 봐.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해가지고 내가 저런 짐승으로 태어면 어쩌지 하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번뇌망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타작의 생각이 만든 분별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러다 죽는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아까 말한 그 거울과도 같은 이 진짜 진짜 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이 자리에 딱 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분별이었구나. 나라는 것도 분별이고 세계라는 것도 분별이고 내가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분별이구나. 전부 분별이에요. 근데 그 분별은 다 공적해요. 망상 벌레 공적이에요. 그게 전부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공적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망상에 휘둘리는 노예처럼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게 망상인 줄 깨달아서 깨어나는 깨닫는 이걸 망상인 줄 깨닫는 그걸 깨닫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깨닫고 나면 그럼 망상에 끌려다니겠어요? 망상을 그냥 지관 멈추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생각을 써요. 분별을 써서 현실을 분별을 잘 쓰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분별인 줄 알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죠. 이 망상에서 자기가 만든 망상 생각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알면 그 망상이 본래 공적한 줄 알면 괴롭혀서 벗어나죠. 그러니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을 어떤 인연은 나에게 좋은 인연이니까 더 많이 이 사람과 인연을 더 지속하고 싶어. 저 사람과는 인연을 빨리 끊고 싶어. 돈과의 인연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가난과의 인연은 빨리 끊고 싶어. 이런 상황은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저런 상황과는 빨리 끊고 싶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그 인연이 나에게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인연일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일 줄 어찌 알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을 줄 알지만 알 수 없어요. 인연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이거를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많이 아는 걸 지혜인 줄 알아요. 많이 아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분별지지 분별지 분별하는 지식이거든요. 분별지는 온전하지 못해요. 분별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 분야 최고 전세계 최고가는 전문가도 그 분야를 화나게 알 수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그 분야의 병에 자기도 걸릴 수 있어요.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너무 불행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 거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한 것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식당에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어느 게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막 오늘 식당에서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복통이 나고 이랬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 내가 원하는 데 떨어졌다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했는데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그게 자기 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불교학과 갈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경영학과 가길 바랬거든요. 그때 경영학과 가길 바랬어요. 아찌라 하거든요. 아찌라 하거든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땐 최악이라고 느껴도 그게 최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연 연기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망상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적으로 인연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건 되게 진짜 연기적인 전체를 모르고 좁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내 분별심에 분별심만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할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놀라운 점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그 연기적인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실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분별지를 일 부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여기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만약에 딱 우리가 부처가 됐다. 그럼 부처님이 분별지까지 다 안다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부처님 모시고 가면 게임 끝 아니에요? 부처님 갤럭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완전 혁신적인 기계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부처님이 무슨 공대 나온 전문가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분별지는 알 수 없어요. 알고 그걸 다 대처하는 방안까지 부처님은 다 아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분별지에서는 부처님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분별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모른다라는 것. 우리의 상상력은 부처님은 다 아는 분이래야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나는 그런 부처님은 난 믿을 수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다 바꾸고 마음먹은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었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분이었어요. 부처님이 다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점생이들은 자기 점 다 보고 자기 점은 다 피해갈까? 우리가 그거에 의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서 점 봐주세요 하고 알아맞춰진다고 우리는 굳게 믿잖아요. 그 점생이가 하라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점 보는 분은 본인 인생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까? 본인 인생이 사고 날지 안 날지 아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부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게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평생에 꿈에 그리던 직업을 점쟁이가 돼야 돼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점 속에서 다 된다면 진짜 다 된다면 제가 점쟁이분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도 사립을 못 건년 이론상이면 만약에 그런 이론이 맞다면 사립을 외도들한테 칼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 문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부처님이 목련 존자를 좋아하지 않았나? 목련 존자를 미리 칼맞아 죽을 줄 알고 부처님이 전날 불러서 너 오늘은 거기서 하지 말고 딴 데가 자라 하든지 뭔가 비법을 전해줘서 안 죽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몰랐든지 부처님이 알더라도 그걸 피할 수 인간은 피할 수 없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모를 뿐인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뭘 깨달은 걸까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꿀까? 꿈속에서 이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분별지를 깨달은 게 아니라 부처님은 아 이 모든 것이 이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팔이 잘리든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아는 게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분별지라 그래요. 꿈속은 연기법으로 인연생 인연멸 그 연기 법칙 따라 일어나요. 그 중중무진 연기라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기를 원했잖아요. 더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더 좋은 자식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은 못해요. 원래가. 내가 나 죽도록 노력했는데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난 죽도록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알 수 있다고 느끼니까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을 알면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알면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인연 따라 사니까 우리 인생은요 과도하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통제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의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또 틀려요. 완전히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인연이잖아요. 나도 인연의 한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 다가오는 인연에 맞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내가 아는 건 이선이야. 그럼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간 모르겠다. 자식들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애들처럼 자식 과외 몇 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서 저렇게 공부시켰으면 내 아들도 좋은 데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자식 과외를 이렇게 비싼 과외를 못 시켜줘가지고 내가 애를 망치는구나. 큰 자기 분별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그거? 내가 자식 그렇게 비싼 과외를 못 시킬 만한 만큼 돈이 요거밖에 없다 하면 그거는 이 아이가 그 과외를 안 할 인연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래도 내 자식이 비싼 과외나 아니더라도 비싼 학원 아니더라도 조금 싼 학원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돈을 벌면 돼요. 벌 수 있는 만큼 번 선에서 해주면 돼요. 그것도 못해주면 아 얘는 학원 갈 인연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사실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면 돈이 많아가지고 고액과외 시키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게요. 다 공부 잘해야 되게요. 그런데 좋은 비싼 과외를 시켜줘도 공부 영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과외를 하나도 안 시켜줘도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부모님들의 분별이 그렇지 자식이 안쓰럽지 내가 못해서 안쓰럽지 자식들은 그런 생각 잘 없어요. 그냥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지. 잔소리 덜 하면서 집착, 욕망 그런 거 투사 덜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들어주고 어쩌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건 너무 간단할 수 있거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우리 집이 무너졌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 번 무너져보고 부모님이 한 번 무너져보고 또 한 번 자살아보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갑자기 막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살아난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막 회사를 몇 달 못 나가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또 회사 취직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특정한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해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분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지가 삶을 운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삶에 내 분별을 주인 삼지 않고 무분별지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죠. 그건 망상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 다 망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망상 안 하면 어때요? 눈앞에 현실이에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이에요. 분별할 게 없는 현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삶 나쁜 삶이 없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이 한 장면이에요.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이 한 장면 인생의 딱 이 한 장면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할 뿐이지. 내 인생은 지금이 황금기야. 내 인생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그냥 지금뿐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지금뿐. 여기에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니까 이 인연은 더 취해야 되고 저 인연은 버려야 돼 하고 인연을 끊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망상은 벌레 텅 비고 고요한 줄 알아서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어요. 인연을 끊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없으니 저절로 다툼도 없고 떠들지도 않는다. 제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없다. 얻을 게 없어요. 무심 가득, 무법 가득, 무소득 이런 말 있잖아요. 얻을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물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정수된 깨끗한 물을 이 놀라운 경이로움이고 축복 아닌가요? 아무 집이나 너무 목이 마르면서 들어가면 물 한 잔 다 내준단 말이에요. 목 말라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날 살리고 죽이는 생명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공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이 들숨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이제 낼물에 죽을 사람에게는 이 하루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 완전 경이로운 기적 아닐까요? 제가 전에 몇 달 됐나 누가 얘기를 하길래 뭐죠? 탁류이 나온 영화? 헤어질 결심 그거를 봤고요. 또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하길래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를 봤거든요. 가능하면 탁 헤어질 결심 이런 것보다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거 보러 그것도 좋은 영화인데 좋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뭐랄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서 내가 무엇을 매 순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을 선택하고 좋은 상승가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들 이런 걸 선택하라는 게 영화도 선택하는 것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는다 했을 때 정말 지금 살아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름답고 경이롭겠어요. 죽음은 사실 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진짜 막상 죽는다 하면 사실은 죽는 사람보다 옆에서 그 죽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괴롭지 죽는 사람은 사실은 금방 평화로워진다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도반스님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냥 병이 발견됐는데 발견되자마자 한 두 달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바로 받아들이시고는 너무나도 이 분이 지금 돌아가실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성자 같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원래 성자 같지 스님이라고 다 성자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죽을 거라는 걸 딱 아시고 나서는 그냥 확 받아들이고서는 그냥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러면서 그동안 이래 신세진 사람들 고맙다는 얘기도 다 하고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접해 주라고 하고 나를 위해 와서 기도해 주는 스님들에게는 거마비 얼마씩 챙겨 드리라는 얘기도 하고 사십 굳이 어디서 하라는 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작은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다 기부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걸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에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남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담담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죽음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의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겠죠. 그런데 그건 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어떤 거사님께서 당신이 벌써 십몇 년 동안 죽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불쑥 들 때마다 막 처음에 괴롭다가 죽을 것 같다가 숨이 막혀 오다가 나중에는 그 공황장애 같은 게 막 그 한 생각 죽으면 어쩌지 하는 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갑자기 이 막 세상이 확 멈춘 것 같으면서 막 그냥 불안감이 초고에 달하면서 막 공황장애가 막 확 앞뒤에서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십몇 년째 계속 된대요. 그게 생각이 만든 거죠. 생각이. 그 생각을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고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불안감이. 그럼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괴물처럼 바뀌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그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생각이 괴물이에요. 자기 생각이 마왕 파순이고. 가장 무서운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구족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족돼 있어요. 삶은.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정말이에요. 인연법의 삶은 참으로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니까 남들보다 덜 완전한 것처럼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꽃다지가 소나무하고 비교하겠냐는 말이에요. 개울물이 바다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해 하겠냐는 말이에요.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자연. 있는 그대로에요. 무의.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자연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에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에요. 옆에 있는 참나무나 장미꽃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비교 분별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안전해요. 있어야 할 때 있고 가야 할 때 가요. 오는 것도 안전하고 가야 하는 것도 안전해요. 그래서 열의 여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살다가 여여하게 갈 뿐이에요. 한결같아요. 올 때도 여여했고 살아가면서도 여여하고 갈 때도 여여했어요. 원래. 그런데 생각으로 분별로 그걸 다 중계방송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저거보다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을 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롭지. 저 인도나 아프리카 다 죽어간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간단히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살아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교라는 건 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구나. 그래서 이게 딱 지혜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얻을 게 없구나. 얻을 마음이 따로 없구나. 이 마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법은 얻는 게 아니에요. 얽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 이 자체. 그게 마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뭘로 들어요? 살아있으니까 듣잖아요. 지금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하지 않나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확실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본래 면목이 확실한 거예요. 본래 면목은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확실함. 이거 말고 어떻게 본래 면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이 확실함. 이게 생생함이지. 여기에는 얻고 잃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어요. 얻는 게임, 잃는 게임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할 뿐이지. 땅을 100평 샀어요. 야, 이 땅 100평 내 거야.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 아파트 내 거야. 든든하잖아요. 내 거 있냐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내 거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세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지구별에 세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몸뚱이도 지금 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세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새는 돈으로 해도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인연 따라 쓸 뿐이에요. 인연 따라 쓸 뿐. 근데 우리 분별심은 어떠냐면 내가 월세 내고 살면 나는 만년, 월세 인생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내 집을 사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 이런 심리적 든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긴 한데 그게 다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든든함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따로 없어요. 벌레 얻어 있어요. 벌레 갖춰져 있어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저절로 다툼도 없고 떠들지도 않는다. 다툴 게 없어요. 세상과 다툴 게 없어요. 전부 다 난데 어디 가서 누구와 쌀 거예요. 떠들지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맞네 틀리네. 자기가 자기가 있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가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과 자꾸 싸우고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 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런 게 없는데 뭘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 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말로라도 싸워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나를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부자고 뭔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딱 증명해서 남들한테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요. 근데 그거는 없는 사람일수록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당당하지 못하다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어떤 중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외적인 거에 더 많이 끌려 다니겠죠. 근데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법을 딱 깨달으면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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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논쟁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돼요. 그냥 무시당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까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날 무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거기 내가 끌려 들어가면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하고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법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법회 때 이렇게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 저랑 그냥 옛날부터 인연 짓던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맨날 공부 얘기 하겠어요? 공부 얘기 1도 안 합니다. 공부 얘기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거지. 공부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공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상사지. 함이 없는 큰 도를 알지 못하니 어느 때 그윽한 진리를 깨닫겠는가 이 함이 없는 무의의 대도를 알지 못한다면 참 어느 때 이 그윽한 진리를 깨닫겠는가 참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잖아요. 인생은 돈으로도 충족되지 않잖아요. 누가 사랑을 받지 못해 이런데 사랑받아도 충족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사랑받으면 그래도 많이 충족이 되는 느낌은 들겠죠. 그런데 사랑받아도 내가 말기암 판정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데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또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같은 한 종류이니 중생이고 세존이다. 중생 즉시 세존이러죠. 부처와 중생은 같은 한 종이에요. 일종이에요. 부류가 같단 말이에요. 종류가 같아요. 한 종이에요. 여래종이래요. 우리는 전부 다 여래종이에요. 여래종. 여래의 한 일종. 같은 데서 나왔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아 종류가 같구나. 종류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내가 바로 부처예요. 여래예요. 그러니까 중생 즉시 세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이게 정말 진실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 즉시 세존이 즉시 틈이 없단 말이에요. 즉시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깨닫고 나면 나중에 가서 내가 세존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중생인 즉시 여기서 세존이란 말이에요. 제 말 듣고 계시죠. 부처란 말이에요. 더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중생이 즉시 세존이에요.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니까 이걸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면 돼요. 열심히 갈고 닦고 막 과외받으러 학원 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서 이 중생이 즉시 세존이라는 사실을 자꾸 가득해 보이는 법문을 자꾸 듣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저놈 사입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나도 나는 절대 이런 거 종교 같은데 빠질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런 느낌 들잖아요. 종교 같은데 빠지는 놈들은 다 시답지 않은 놈들이야. 내가 나는 나만 믿어. 이러면서 종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는 와 진짜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종교 빠진 사람들을 정말 혐오했어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 줏대가 없고 뭔가 절대 자에게 자기를 막 기대는 것 같고 나는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법문 듣고 나서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난 이러기 싫은데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처나 신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바깥에 있는 신 부처 무슨 창조주 조물주 전부 다 내 바깥에 있는 험한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못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뭐가 올바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나는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했는데 그걸 아주 막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최고의 인생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이 40,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그게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정말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알아줄 거야. 다 알아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정직하게 산다고 알아주지 않는 분별의 세계는 그런다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알아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진리는 알아주는데 분별의 세계는 안 알아줘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거룩한 부처님을 욕하고 시비 걸고 묵년존자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감안하고 살아야 돼요. 현실은. 그래서 이 분별의 세계가 아니라 이 무분별지 진짜 삶의 지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른 삶이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지? 죽고 나면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건가? 이거 궁금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본질을 관심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분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망상만 부리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분별이 이끄는 대로 어리석음이 이끄는 대로 탐진체 삼독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그냥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 이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공부에 또 하나 세상 공부와 다른 특징은 세상 공부는 유의조작 유의법 노력해가지고 노력의 결과 그걸 얻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인과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인과적으로 그게 올바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은 본래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 즉시 세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불교 깨달음에서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분별의 구조 인과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오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의 근육이 좋아져요 인과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인과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만 딱 신기하게 이 공부처에서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인과대로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고 선빵 30년 40년 50년 다닌 분들은 먼저 깨달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공부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빵에 50년 축도록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결과부자 하면서 눕지 않고 정진한 사람이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평생 불교 관심도 없다가 한 1년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법문 들었던 건 그것도 그나마 또 노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주 법계가 법계가 자기를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자기가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전체가 깨어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망상을 부려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깨어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뭐 이제 전통적인 신기한 일은 그런 거죠 한 3년 5년 10년을 우울증 공황장애 막 그냥 정신병적인 요소 정신병 같은 걸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물로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깨닫는다니까요 괴로움에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이렇게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나 문득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탁 물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연이 돼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참 신기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를 해야지만 깨어나느냐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서양에서 지금 이 선불교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교 비읍자도 안 꺼내요 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교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영적인 교사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는 게 서양에 있는 영적인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도 사이비도 있고요 명상 이름으로 희한한 유의 조작을 가르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인과응보 수준에 시크릿 수준에 그런 거 정도를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더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안목을 갖추고 깨어나서 자신의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안목이 없으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불교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종교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예언 이런 건 아니고요 모르긴 해도요 앞으로 진짜 5년 10년도 안 돼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이것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목사님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직은 확 퍼지지 않아 그렇지 이거를 알고 깨달은 왜냐하면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본문을 듣고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러고서 깨어나서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게 맞긴 맞았네요 예수가 오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로 오는 거지 자기가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진짜 신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그게 체험적으로 자신의 삶으로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건 이거는 조금 불경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타정교인이 들었을 땐 불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무수히 많은 말하자면 메시아가 예수님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이제 법을 설한다니까요 이거 진짜로 지금은 이제 불교 전통에서만이 아니에요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법을 설하는 거는 흔하구요 타정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묶을 수 없어요 종교로 가둬버리면 그거는 불교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불교 안에 가둬버린다는 건 불교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법도 깨뜨려야 하거나 하물며 법에 대한 상을 가져선 되겠느냐 법에 대한 상도 깨뜨려야 된다 법상 비법상 할 것 없이 다 깨뜨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정신문명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이거에 눈 뜨는 게 시대적 과제예요 시대적 과제일 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미 깨어남의 시대로 돌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나 몰라요 기도가 어디 가면 잘 돼요? 기도처에 가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빨 잘 받는 절 어디냐 이래가지고 봉정함 찾아가고 대구에 갑바위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듯이 되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연불을 막 하는 게 한 시간 두 시간 하잖아요 제가 해봐도 그래 한 두 서너 명 데려다 놓고 옛날에 수련대 몇 사람 데려 놓고 시킬 때 하고 이게 막 50명 100명 넘을 때 시킬 때 하고 에너지가 다르고 힘이 달라요 체험이 막 달라요 연불 수행을 시켜도요 한 100명 200명 데려다 놓고 연불을 막 그 법당에 떠나가라고 연불을 막 고성 연불을 시키잖아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마음 나누기를 해보면 온갖 희한한 체험 다 해요 여러분 한 1년 6개월 공부해야지만 할 법한 희한한 체험들을 그 150명 중에 한 100명 넘게 다 체험을 해요 희한하겠죠 그런데 그걸 한 3박 4에 4박 5일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한다니까요 체험이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모여서 그래 마음이 마음이 모이면 그게 이제 공명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공명을 해서 그 공명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받으니까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승가의 힘이에요 부처님께서 훈습하는 공부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좋은 도반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훈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승가, 좋은 도반, 좋은 스승 주변에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훈습하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분위기, 좋은 어떤 공부처 그런 거에 내가 그냥 이렇게 젖어들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받겠어요? 도반들의 힘, 공동체의 힘, 승가의 힘 공부처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법력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법력 가지고는 이만큼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공부인들이 함께 모여있고 함께 공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정신적인 훈습이라는 거 자체가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업이잖아요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나쁜 놈, 좋은 놈, 영적으로 좀 딸리는 사람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잘 근데 본래 무화예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냥 맡겨버리면 진리에 맡겨버리면 진리에 혼습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드리게 좀 거시기 하지만서도 어쨌든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었군요 제가 분별이 이제 허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제가 자각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벌레 면목이라는 게 와 정말 이게 그냥 스님 그냥 하신 말이 아니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러고도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도량을 하나 이렇게 하게 돼서 부처님을 한 번 조성하기로 해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반야심경을 사경을 한 장씩만 1인당 해오시면 제가 부처님 복장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써주시고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 한 줄 두 줄 쓰신 그 발심의 내용들이 정말 이제 참 감동겨워요 현실적 발심도 감동스럽고 아들, 딸, 남편 정말 다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인 아름다운 발심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런 걸 당연히 마음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발심을 하고 그리고 또 출세관에 대한 내가 이 공부를 통해 내가 깨닫기를 발심합니다 저는 진짜 약간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동이든 나무든 그냥 하나의 그냥 동덩어리잖아요 동부처님은 동덩어리고 나무부처님은 나무덩어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근데 이 나무부처님 목불, 나무동으로 만든 그 어떤 모형물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그냥 모형물인데 그 모형물이 우리는 어떤 생명력을 가진 그것도 부처님의 생명력을 가진 어떤 힘을 지닌 것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징화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행이라는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면 그게 힘이 되어 가지고 그 힘이 이제 법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방편이지만 부처님을 조성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내가 금생에 깨닫겠다라는 발심을 강력하게 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금생에 나는 부처가 되겠다 깨닫겠다네 금생에 진짜 내가 본래 면목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야 말겠다 또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은 내가 이 공부를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익숙하게 해서 정말 불태전에 그런 어떤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이런 발심을 너무나도 간절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유례없는 일 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일과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발심들이 형상화되어서 그 반야심경으로 모여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복장으로 모신다면 그냥 이것도 망상이죠 그죠? 이것도 상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냥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의 발심 부처가 되겠다라는 상고보래 하중생의 진짜 발심이 모인 거잖아요 거기는 어디 시중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복장물이 이렇게 세트로 파는 게 있어요 돈 얼마주면 살 수 있는 거 그거 사다 넣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진짜 진짜 불사리 같은 마음의 마음의 사리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발심의 사리를 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형상화되어서 꼭 그 부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떤 이 마음 공부하는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신의 부처를 정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본래 내가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중생이곳 세존이라는 중생 직시 세존이라는 이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해서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범부는 망령되이 분별을 내어 없음 속에서 있음에 집착하여 어지러이 헤맨다 범부 중생은 망령되이 망상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망령스럽게 분별을 내어 분별을 내는 게 망령된 거예요 없음 속에서 있음에 집착하여 어지러이 헤맨다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이다 본래 있는 게 없는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생 인연멸하는 인연 가합으로 가짜로 임시로 있는 거거든요 임시 화합한 거란 말이죠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자식 내 가족 전부 다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실제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돌봄에 살아야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법계와 사법계 이런단 말이에요 현상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에서도 열심히 살도록 이끌어요 그러나 이법계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나아가서 이와 사가 무해하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사와 사가 무해하다는 현실 현실이 그대로 붙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지금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야 자식도 다 필요 없다 이게 유에서 없음 속에 있음을 집착하는 거다 어리석은 거야 자식도 진짜 내 자식이 아니야 남편도 진짜 내 자식이 아니야 돈도 진짜 내 게 아니야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이거 다 허망한 거야 불교만 최고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처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잠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현상세계만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 현상세계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게 실제 아닌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법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법의 마음에 추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이법계와 사법계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색직시공 공직시세 이사모의 법계를 얘기하잖아요 이와 사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삶이 그대로 진리고 진리가 그대로 삶이구나 삶과 진리가 있는데 아 이건 다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다가 나중에는 삶과 진리가 둘로 나뉘지가 않아요 삶 자체가 사사 무예법계 현실과 현실 그대로가 낱낱이 다 이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진리뿐이에요 법 하나뿐인 거예요 전부가 자식이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남편이 그대로 세존이고 내가 돈 버는 일이 그대로 연기법인 대자 대비 행위에요 여러분이 욕심 부려서 내가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자식 학원 보내고 내가 집 하나 든든한 집 하나 가지려고 하고 돈 욕심이 많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걸 꿰뚫고 보면 돈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어쨌든 불안하지 않게 든든하게 자식들이나 아내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과해지면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인연 따라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그럼 그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도 그게 진짜 욕심이란 말이에요 망상 본래 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욕심입니까? 이게 진짜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욕심이겠죠 근데 진짜 가질 수 없잖아요 분별이 만들어낸 가짜 욕심이잖아요 내가 집을 가졌어도 그게 내 집이에요 가짜로 속으로 종이 서류에다가 등기 서류에 사인 한번 해놓고 나서 아 내가 집 가졌어 이거 그냥 이미지잖아 이미지 실제 그 집 내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땅 한 평은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가졌다라는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어떤 일정한 양식에다 사인하고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은행에 있는 숫자 그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컴퓨터 전산상으로 오고 간 다음에 든든함을 나는 그냥 얻는 거예요 든든함을 얻은 것밖에 없어요 실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월세로 사는 사람도 서울에 살고 전세로 사는 사람도 서울에 살고 내 집이라도 서울에 사는 건 똑같은데 대한민국도 지구별에 사는 건 똑같은데 어디서 하신들 뭔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려도 사실은 그게 허망한 가짜 욕심이지 진짜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치심 어리식음이 있을 때는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거기 욕심을 부릴 뿐인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사실은 그 욕심이 진짜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큰 스님들 선오르게 보면 이걸 공부를 깨달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황금 만냥을 써도 쓴 게 아니에요 황금 만냥을 내가 쓴들 황금 만냥이 여기 왔다 저리로 간 거 아니에요? 2년 따라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냥 2년 따라 오고 간 뿐이에요 거기에 실제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니고 잃어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생은 망령떼게 분별을 내서 없음 속에서 있음에 집착해서 어지러이 헤맨다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어지러이 헤매는 거예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어지러이 집착해서 탐진치 삼독이 텅 비고 고요함을 분명히 알면 어느 곳인들 진리의 문이 아니겠는가 탐진치 삼독이 텅 비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탐내는 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이런 브루마블 게임할 때 브루마블 게임할 때 종이 가짜 돈 가지고 플라스틱 가짜 빌딩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하는 도중에 이게 심각해요 야 빌딩 하나 줄래 말래 이러면 절대 안 줘요 돈 이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거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막 피튀기며 게임 중에서는 한단 말이죠 그때는 실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실제라고 상상하는 상상력 속에 게임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꿈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망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 그게 진짜 망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잖아요 저도 카이로 이집트의 빌딩 옛날에 다 사놨거든요 그냥 생각이 만든 가짜잖아요 생각이 만든 가짜인데 그 가짜 속으로 우리끼리 게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약속한 거죠 약속해놓고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려놓고 거기서 싸우죠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야 그거 돈 하나 못 빌려주냐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속에서 사로잡히면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이들이 이 브로마블 게임하다가 그 돈을 실제라고 그 순간에 실제라고 착각하지만 실제가 아닌 줄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현실이 실제가 아닌 줄 뻔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실이 그대로 브로마블 게임과 똑같아요 이 현실이라는 게임이에요 게임 그 사실을 알면 빌딩에 집착하든 탐심을 일으키든 빌딩을 못 사가지고 화가 나서 진심이 일어나든 이걸 진짜 사야 되는데 하는 어리석은 치심이 어리석은 치심이 일어나든 그 탐진지 삼독이 본래 공족한 거잖아요 탐심도 진심도 치심도 본래 공족한데 분별심이 그걸 실제라고 취하니까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는 것 뿐이죠 실제는 탐진지 삼독이 삼독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지 삼독을 일으켜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사실은 깨닫고 나면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참회할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무자성 종심기에요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에요 죄라는 거는 이 세상에 뭐 죄가 될 게 있어요 내가 브로마블 게임을 하다가 이거는 실제잖아요 브로마블 게임 속에서는 브로마블 게임을 하다가 이 친구가 딴 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산 친구한테 옆에 카드 한 장 카이로 빌딩 카드 한 장을 내가 몰래 훔쳤어요 그럼 이거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내 도둑놈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짱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진짜잖아요 그죠? 이 현실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생 인연묘라는 가짜로 그냥 연기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실제 될 게 있어요 내 거라고 이 말이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게 다 게임 속이에요 이게 캐릭터를 게임 할 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게임 어떤 캐릭터 할 때 지정해야 되잖아요 이 게임 캐릭터는 힘은 센데 기술이 좀 부족하고 스피드가 좀 중간이고 이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거 선택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님이 태어날까 이렇게 보다가 그게 게임 캐릭터 지정해단 얘기잖아요 내가 이번 한 생 게임 게임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날지 딱 결정했다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곳을 딱 선택해서 오셨다 부처님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연기 따라 자기 게임 캐릭터를 정한단 말이에요 전생에 여러분이 너무 소녀시대 윤화 같은 캐릭터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번 생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한 생 잘나면 한 생 좀 못나기도 해야죠 농담이고 전생에 여러분이 아주 못 사는 나라에 몸도 약하고 허약하고 뚱뚱하고 외모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아름다운 몸에 건강한 몸에 이렇게 서울 같은 이런 잘 사는 동네에 이런 좋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억울해 죽겠다고 하면서 수행자들이 억울해 죽겠다고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가 억울하냐 내가 전생을 숙명통을 열고 보니 수억 겁 전생이 훤히 보이는데 수억 겁 전생을 보다 보니 진짜 가슴 아픈 일들만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난 시대고 태어나고 보니 부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시대인데 나는 인도에 안 태어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땅에 태어나 있었고 또 태어나고 보니 이 법이라는 이 불법을 모르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그것도 모르고 살았고 항상 보면은 내가 비껴갔었다 이 공부법이 없어서 비껴갔었다 그 억울함을 토로하거든요 뭐 미륵상생신앙 미륵하생신앙 이런 게 그런 데서 그 서글픔에서 태어난 신앙이에요 즉 지금은 내가 부처님 계시는 곳에 못 태어난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올라가서 법문을 듣고야 말 거야 그게 미륵상생신앙이거든요 혹은 내가 나흠생에 태어나면 언젠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딱 내려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딱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야 말 거야 그거를 평생 원을 세우니까 그 원을 세우던 게 그런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공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나 헬로부다 TV나 이런 걸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넘친다 싶을 정도로 이건 진짜 너무 과하게 넘친다 싶을 정도로 법문을 많이 설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전에요 20년, 25년 전에 스님들 법문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법문을 설해 주는 스님이 없었고요 어쩌다 한 번 법문을 듣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꼴로 인근 큰 대도시에 큰 스님 초청부패 같은 거래요 근데 초청부패 같은 걸 해도 진짜 큰 스님이 아니라 뭐 땡땡하는 이런 요상한 큰 스님 이런 사이비 같은 스님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 막 그냥 초청하기도 하고 진짜 법문 들을 만한 곳이 없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걸 시원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와 진짜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제가 또 혹시나 또 어릴 때쯤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서 딱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안목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뭔가 이걸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막 한날 토의해도 다 고수준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토의해 봐야 뭔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시원하게 답을 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어렵게 어렵게 가서 찾아가서 막 물어봐도 뭔가 이렇게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더 갈증이 심했어요 이야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치면 시원하게 이걸 뭔가 그냥 막 그냥 서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거 되게 억울하고 서운하고 제가 나중에 제가 대학 때 불교 학생 회장할 때는 엄청나게 막 큰 스님 초청급회를 많이 했어요 본문을 막 듣고 싶어서 이 스님 저 스님 막 초청해가지고 막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초청하고 싶은 스님 초청했을 땐 사람이 안 와요 그때 이제 막 유명했던 있어요 그 당시 막 그 당시 막 서경산 스님도 유명했고 뭐 이렇게 많아요 유명했던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고 어쨌든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어쨌든 그 간절한 마음은 어느 시대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출가해서 중국 같은 그런 넓은 땅덩어리에서 큰 먼 길을 찾아가잖아요 출가해서 법을 찾겠다라는 그 한 생각만으로 지금은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접 걸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을 지도도 없는 곳에서 찾아가서 법 하나를 믿겠다고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간절한 말 있으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고 주변 어디에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 포기당을 내고 진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매주 처음 오는 사람이 한 30, 40명 정도가 평균 처음 온 사람이 근데 이만하면 이제 끝날쯤 됐잖아 한 1년 넘었으니까 이만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끝날 법한데 계속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이게 가까워서 뭐다 그렇지 멀어서 그렇지 진짜 어쨌든 근데 한 번은 이 공부 한 번은 직접 가서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 오는 30명이 나 처음 왔으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처음 왔다가 듣고 그냥 쓱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간절한 사람들 공부가 간절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발심이 점점 많아지고 간절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 지금의 시대는 정말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이게 이제 좋은 시대를 타고난 거예요 이 덕을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도반 덕을 볼 수 있는 시대 이게 공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이 뭐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그 어떤 박사는 영적인 수준을 999까지 1000까지 이렇게 일부터 이렇게 지수를 매기잖아요 사람들마다 도인들마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점수를 매겨요 그게 이제 그냥 뭐 그냥 본별로 통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애써서 해석해 본다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인류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떤 시대 어떤 시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올라가는 시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거를 믿고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걸릴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정말 좀 놀라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는 진짜 놀라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절대 지금은 아휴 스님 힘드시게 뭘 그렇게 매주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법회를 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하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역으로 옛날 같으면 제발 좀 법문 좀 해줬으면 싶은데 정말 법문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법문 안 하세요?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하루 종일 일어서 법문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신도님들이 정말 많이 그랬어요 법문을 너무 듣고 싶은데 법문 해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법문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그만큼 법문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법문이 넘쳐가지고 법문이 귀하지 않은 시대예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귀하게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르게 말하면 진짜 내가 마음만 탁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인류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 깨닫기가 쉬운 시대예요 정말 놀라운 시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20년 전에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인터넷 없었잖아요 지금 뭐 히말라야에서 법문 듣는다 그러고 인도, 유럽, 세계 각지에서 이 법문을 들으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탐지지 3독이 본래, 본래 텅 비고 고요해요 이걸 분명히 알면 어느 곳인데 진리의 문이 아니겠는가 모든 곳이 진리의 문이에요 내가 탐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도 거기가 진리의 문이에요 한생을 돌이킬 수 있으면 뭐가 지금 이렇게 탐을 내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순간이에요 매 순간 진리의 문이고 정확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평등하게 진리의 순간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복이 많아서 큰 스님이 계시는 주변 동네에 살아서 매주 그 큰 스님을 신견하면서 법문을 매주 들으니까 정말 복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 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한 3개월, 6개월, 1년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다니게 돼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몇 시간 떨어진 사람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오니까 더 늘 간절한 마음으로 늘 그리워하면서 이걸 더 공부하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창녀분께서 살고 계셨고 여기 고룩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죽고 나서 창녀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고룩한 스님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창녀분은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인가 모르겠네요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께서는 이 스님을 창문으로 보면서 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참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저 스님처럼 저렇게 청정한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진리를 현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다음 생에는 정말 저 스님과도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은 자기가 사는 곳이 저리고 자기가 사는 곳이 청정한 도량이고 본인이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몰래 거룩한 척 해놓고 거룩한 척 본문 해놓고 몰래 밤마다 창문을 쳐다보면서 저 집에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야릇한 상상을 하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려놓으니까 죽고 나서 이게 마음에 훈습한다 증한다 그러거든요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이분은 겉으로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진짜 거룩함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산 사람과 마음속으로 삿된 걸 담은 사람은 누가 더 거룩하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교 이야기 책에서는 이분이 오히려 더 거룩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탐진지 삼독의 그 사이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발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거룩하게 발심을 하면 지옥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진흙 속에 있어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불교의 상징을 연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꽃이 달렸잖아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계가 이 온 우주 전체에서 인간계가 되게 독특한 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불교 경전에만 해도 무수히 많은 삼천 대천세계 천상세계가 나오잖아요 33천에 28천에 어마어마한 천상세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구별이라는 작은 거 하나란 말이에요 이 특이한 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왜 특이한 별이냐 천상세계는 늘 편하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깨달으려는 발심을 안 해요 괴로움이 있어야만 발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별이라는 데가 어떠냐 하면 수없이 많은 천상세계 별들에 있는 천신들 가운데 내가 진짜 깨달아야지 하고 부처가 돼야지 하고 발심한 놀라운 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자들이 정말 자신의 발심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저를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줄 수는 있는데 이 번호표도 많고 기다려야 되는 데다가 겨우겨 번호표봐서 겨우 갈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가 진짜 갈 수 있을까? 그곳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땅이지만 동시에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연기되는 곳이다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지구별이라는 곳에 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몸도 아프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막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회사 가서도 막 힘들고 평생 돈 벌어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 하면 힘들고 막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현상세계의 화려한 행복한 삶과는 차원이 다른 괴로운 곳이다 그런데도 갈 수 있겠냐? 제가 원하는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한 천만 년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당첨돼가지고 딱 가는데 기왕 한 번 어렵게 당첨돼서 갈 거 요만한 짜잘한 괴로움 가지고 오면 발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발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괴로움 없애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평생 돈 돈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헛상구 아니겠어요? 이 깨달음의 세계로 보면 진짜 가치를 내가 얻어야 되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사람은 진짜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사는 게 힘들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남들은 잘나가는데 나는 잘나가지도 못하고 몸도 구석구석 아프고 뭐 힘들어 죽겠는 남편 아내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곳이 공부하기 최적의 장소란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진 이곳이 공부의 최적 장소란 말이죠 탐진치 삼독이 텅 비고 고요함을 분명히 안다면 어느 곳인들 진리의 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진리의 문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가 진리가 100% 현연된 곳이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 여기가 바로 그 곳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려주는 곳이 여기고 그렇게 찾고 찾던 데가 여기예요 100% 드러나 있어요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끝나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즐겁고 재밌게 왜? 이런 느낌이죠 지금도 과거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뭐랄까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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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자유 평화롭다 진짜 아 이제 점점 좋아지겠구나 이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야 이제 더 이상 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퇴전이라는 지위가 나온 것 같아요 불퇴전이라는 말이 아 이래서 나왔겠구나 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겠구나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근데 거꾸로 이걸 깨닫고 나면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이 최악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지금인 거예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니까 업습이 자꾸 제거될 거니까 업습에 끌려가는 이게 자꾸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극락세계 아닙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